하와이 휴! 휴집니다! 자! 오늘은 심피아파트 고스턴터 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심피아파트 고스턴터 크리스마스 어데이트로 찾아왔는데요 일단은 뭐 이벤트를 한번 볼까요? 뭐야? 음.. 레벨을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제공을 해주네요 주의 후사처 브리지트 카뮬라 약간 뱀파이어 특집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아 예 또 한번 잡아 봐야겠죠? 자 그전에 하드맞추기 새로운 미니게임 생겼다고 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해볼까? 해보자 아 이렇게 아아 이거는 스피드가 생명이겠네요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아아 생각보다 빡센데? 아 한번만 더 해보자 부탁! 순발력 순발력 디스 이스 아 이거 터치가 잘 안돼! 탁 탁 탁 자 리듬 리듬 리듬을 따라서 740점 야 이거 은근 중독되네 한번만 더 해보자 자 이번엔 진짜 리듬 리듬 리듬을 따라 call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이게 콤보를 유지해야되네 샥 샥 챠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샥 헤이! 헤이! 헥! 헥갈려 흥갈려 헤이갈려. 헥갈려 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아아아아아악 죽으면 안돼! 아... 땀! 오 뭐야! 버히!! 쩔이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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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윰이 버텨! 필살기!!!! 간다!!! 오오오오! 반정! 하하하하 야 이거 재밌네! 야 미니게임 꿀잼인데? 아 요번 매니게임 굉장히 단순한데 중독성 있게 잘 만들었네요 아 이건 진짜 꿀잼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근부의 픽 딱 또 이제 신상이 나왔기 때문에 예 바로 구매할 수가 있는데 일단 얘네들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보험 좀 들어놓을게요 자 빅노으로다가 빠르게 또 소환해봅시다 일로와 아 요새 저번에도 그렇고 이거 빅노 쓰면은 나는 나는 운이 안 좋더라 제대로 된 애들이 잘 안나와 이거 모범생들 집합선 모범생들 집합선 이렇게 안나와서야 확률 업 됐나? 뭐지? 얘는 그 뱀파이어의 본 모습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소년 스타일이네요 너 무슨 등급이냐 일로와봐 카뮬라 카뮬라 S급입니다 G우사첩도 있고 브리지트 오케이 카뮬라 깔끔하게 획득 완료 아 오늘 빅녀도 나쁘지 않은데? 댕댕이 저번에 우사첩 오지게 나오더만 꼭 이렇게 업데이트되면 우사첩 나오지가 않아요 G우사첩 나와랏 땡댕아 아 휴댕이 이거 또 오랜만에 왔다고 반겨주는 거 보세요 아 너무 반가워서 이 연속 댕댕이는 좀 그런데 오우 아들이 좀 나와라 아 아 또 우사첩 넣어말고 아니 G우사첩 냅두고 아 왜 얘만 나오는지 모르겠네 심지어 또 A급이네 하하 첫 끗발이 끝끗발인가? 음 G우사첩씨 등장해주세요 아 설녀 오랜만이네 아 빅녀 24개 안에 다른 애들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설녀 X? SS급은 잘나와 정목형형 옛날에 잡을 때 진짜 힘들게 잡았었는데 이제는 완전 얘도 쩌리 귀신 됐어요 어잇 아 누나 왜 안나오시나 했네요 제가 에 아 진짜 이게 오늘 X급은 잘나오는데 출석 맨날 하는 애들한테 운 다 빨리는 거 같은데 제발 아 아 너 말고 좀 아 왜 같은 우사첩인데 맨날 너가 나오냐 저번에도 그러드만 한 번 더 어 어 아 제가 아마 보지 못한 귀신이긴 한데 저번에 나온 귀신이거든요 술래귀 술래귀 잡았던가? 못 잡은 거 같기도 합니다 얘는 오케이 술래귀 획득 나이스 파이 오 오 나왔다 이스 이스 브리에지트 또 다른 뱀파이어 귀신이거든요 어 얘네들 그 카뮬라랑 이 브리지트 생긴 게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혹시 형제 관계인가? 어허 카뮬라와 이 브리지트의 관계 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일단은 잡아놓고 오케이 프리에지트 활뜩 완료 자 남은 여덟개 아 맨틱허워도 긴장 안하면 섭섭하죠 이제 또 나오래 누구있어 이러면 이제 박주민도 나올 때 타이밍인 것 같은데 아 닭먹기 너도 있었구나 닭먹기는 엑스 떠봐야 A급밖에 안 돼가지고 자 남은 빙련 여섯개 제발 남은 4개에서 어허 휴대가 댕댕아 좀 많이 반가운건 알겠는데 오랜만에 와서 세번은 좀 넘하잖냐 너 분량 이제 충분히 많이 나왔다 이제 그만 들어가서 쉬어 제발 화이 아이고 결국에 쥐우사첩은 못봤네요 자 요번에 새롭게 한명한 애들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A급 브리지트 브리지트 난 뱀파이어 아이돌 그룹 다크 블론드의 몸말리는 악덕 브리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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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북찍박찍해 박자를 가지고 놀지 신이 내린 비트박스 어 좀 좀 약간 역겨운데 화려한 몸짓 나의 춤사위에 모두들 피를 내놓게 될까 하하 아 이게 댓글에서 봤었는데 고스트 시그널에 등장하는군요 이게 뭐지 오 신배파트 또 다른 게임이군요 자 공격력은 230이구요 고스트 시그널이라는 새로운 신배파트도 게임인가봐요 예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거 같은데 난 나온지도 몰랐네 지금 나왔나요? 아직 안나왔나? 어찌됐든 거기에 등장하는 무려 뱀파이어 아이돌이라고 하네요 약간 랩을 담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징 다크블론드에 못말리는 악동 헌칠한 외모에 야성미 넘치는 목소리 하하하 이것이 아이돌인가 스킬은 화려한 춤 실력으로 스테이지를 장악한다고 합니다 어허허 아이돌다운 스킬 설명인데요 아 그러면은 그 카뮬라 얘도 아이돌이겠네 S급이구요 다크블론드의 꽃미남 리더 카뮬라요 혹시 개인 있으신가요? 거부할 수 없는 미소로 소녀들을 홀려버리죠 필살기는요? 내 노래를 듣고 나면 모두들 나에게 피를 바치게 될거에요 왜 이 오글거림과 민망함은 저의 몫인가요? 하하하하 뱀파이어 아이돌은 좀 에반데 다크블론드의 리더이자 서브 보컬 서글서글한 인상과 살인미소 공격력은 260이구요 스킬같은 경우에는 무려 고음의 미성으로 수녀들의 방음을 캐치 해서 조종을 시키는 고런 스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잡지는 못했지만 이럴때를 대비한 고음을 뚫어놨죠 딱 쥐우사첩 호호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심장의 온도를 바꾸어 세상을 아주 뜨겁게도 작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필살기는요? 피와 감정이 깃든 심장을 조종합니다 카뮬라랑 능력은 좀 비슷하네요 얘도 뭐 그 마음을 조종하고 얘는 또 심장을 조종하고 공격력은 285 예 S급 중에서는 성능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핵심같은 경우에는 피와 감정의 지배자구요 심장의 온도를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킬은 스테이크 봉을 휘둘러 어 얘도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뱀파이어 아이돌 부대 출격 갑니다 필살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필살기 장전 완료됐습니다 먼저 아이돌 비트를 느껴봅시다 보릿 히트 출격 훔 부우 2300 다음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나중에 한번 나오면은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하시도록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또 다음 꼴집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